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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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 외국어특별전형을 준비하는 전세계의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이제 오늘은 외국인 특별전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름 아닌 서류 제출과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그 많은 서류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제출 서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통 서류만 해도 10가지 가까이 되고 그리고 지원자의 상황에 맞는 제출 서류 또한 여러가지로 존재하다 보니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공통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출 서류 양식이 아직 고려대에서 게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식이 나오면 해당 서류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할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으로 또 전달 드리겠는데 우선 오늘은 서류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제출해야 됩니다. 한국어 영어 외에 다른 서류 있습니다. 중국어 주로 많이 제출하죠. 러시아어 스페인어 다양한 세계 각국의 언어들로 되어져 있는 이와 같은 서류는 반드시 번역공정을 받은 후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번역공정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공정받은 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번역공정사무소는 매우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번역공정사무소를 선택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한 아포스티우 인증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아포스티우 인증과 번역공정을 함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번역공정사무소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은 사이미 컨설팅에서 번역공정사무소 또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서류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하며 지정된 날짜까지 제출서류가 도착하지 않으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편 접수 도착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직접 제출 흔히 얘기하는 방문 제출이죠. 걸어서 안쪽까지 들어가서 워크인 해서 그래서 직접 제출하려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이미 컨설팅에서는 다양한 국가들에게서 이와 같은 서류 접수를 의뢰받습니다. 잘 알고 있는 구미권 그리고 중국 동남아 유럽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프리카 또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에 있어서도 우편으로 바로 고대 입학처로 제출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이미 컨설팅 사무소로 먼저 보내주고 저희가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이상유무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부모님과 학생과 소통을 한 후에 직접 우리 사무소에서 담당하는 직원들과 제가 고대 동원글로벌센터 가서 접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편접수 도착 여부가 개별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방문 제출을 하면 좋긴 좋은데 부득이 방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제출을 해도 서류 준비가 완벽하다면 고려대에서는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여러분에게 합격 또는 불합격 노티피케이션 공지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서류는 적합해야 되고 평가에 부적합한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류 제출할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불안해하는 경우 많이 보았습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류 접수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있습니다. 입학원서 한부 자기소개서 한부 종합기록부 한부 학력조회 동의서 한부 이 네 가지 필수 제출 서류는 온라인 접수 후에 1에서 4번은 출력하여 제출한다. 일단은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oia.korea.ac.kr 즉 고려대학교 국제입학처에 이와 같이 접수를 하면 로그인해서 이 양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것을 프린트아웃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접수한 후에 프린트아웃 해가지고서 오프라인으로 방문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우편 제출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입학원서 애플리케이션 폼이죠. 한부 그리고 자기소개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 있어서 가장 기본인 서류입니다. 셀프 인트러덕션 한부 그리고 종합기록표라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에 대한 전체적인 공부해왔던 과정을 이렇게 기록한 표입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 이 양식이 고려대학교 국제입학처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온 다음에 어떻게 기록하는지 부분껏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조회 동의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동의를 해야지 고려대학교에서 학력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서류만큼은 온라인 접수 후에 출력해서 제출한다. 입학원에서 양식을 하나하나 다 메꿔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완벽하게 됐을 때 프린트하우다는 것입니다. 자기소개서도 온라인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몇 번 다시 수정을 하죠. 그렇게 해서 완벽하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이 완결본 피니시트 폼이다 라고 확정되면 그것을 프린트하우다 하면 되겠습니다. 종합기록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초등학교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학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고등학교 정확한 입학 날짜 졸업 날짜까지 여러분들 미리 준비해서 종합기록표란에 입력해야 됩니다. 학력조의 동의서 이 부분 것은 별도로 입력할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본인 이름하고 오토그래프 서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온라인 레지스트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그 온라인으로 작성한 다음에 그것을 프린트하우 출력해서 제출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싸이미 입시 컨설팅 샘홍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